1. 히힛? 아이고... 이번 3만 원은 받아야 되겠는데... 캬... 내가 원가 뻔히 하는데.. 그건 아니지, 아주씨.. 속성은 좀 비싸 원래 그리고 이 옷 좀 봐봐 그것도 교복이라 내가 많이 깎아준 거야 아 진짜 제가 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싫음 말고 저 옆에 가면 잔디세탁이라고 또 있어 거기가 왜 그러세요 아저씨 알았어요 25,000원 5,000원 COLUMB 6,000원 ㅋㅋㅋㅋ 이 balloons 요, 요 요 y요 여기 일주일에 딱 한 팀씩만 받는다고? 나도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아직도 기다리는 중인데 어떻게 한 거야? 가시기 이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맞네 그것은 이지는endar 파이팅이와 함께 해줘야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누가 내가 아는 chef? 식감 같은거? 더 맛있게 10분 sonra? 선수는 여자 손만봐도 안되냐? 3스타 최초 나라의 선수 역시 심아 프로 요! 3스타 최초 나라의 선수 형 시키는대로 잘하고 있어 실수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 해 알았어? 자 먹자 자 7 엄마! 얘가 미쳤나봐 얘가 남들은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목숨을 거는 판에 얘가 어디서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어머나 봤어 뭐야 무슨 말 야 너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라도 먹어줘야지 부집 도령들이 너한테 눈길을 주지 아니 우리가 돈이 많아 지만이 좋아 니가 머리가 좋아 이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한참 한참 길을 반짝 이리 내놔 아 몰라! 나 지금 다이어트 몰라 써먹었어 누가거든요? 야 수영 선수도 요즘은 날씬해야지 스타가 되는 세상이거든 너 김연아 선수 못 봐? 어떻게 너는 젊은 애가 트렌드를 몰라 트렌드를 반짝 내놔 이 지지매 엄마!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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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 야 너 엄마 야 김연아는 피규어 선수인데 뭐? 김연아는 수영 선수가 아니라 피규어 선수라고 으아악 맞춰 너 야 야 어이씨 야 납뚱대나 야 야 장비야 장비야 합통 장비야 장비야 정비야 혀 혀 혀 혀 혀 혀 혀 나왔나? 혀 혀 좀 낫네 혀 지켜지지 못해 미안해 혀 혀 혀 혀 내가 수영장 때문에 참는데 혀 혀 진작 이런 학교 다녔으면 올림픽 나갔지. 나갔지. 야, 왜 아까부터 실실거리고 있냐? 지금쯤 아마 뚜껑 제대로 흘렸을 거다. 누가? 혹시 세탁소? 아직도야? 그만. 오늘 며칠째지? 일주일이 지났잖아. 오케이. 내놔, 거희들 전화번호. 좀 하는데. 그러고 보니까 F4한테 제대로 덤빈 여자애는 처음 아니야? 하긴 뭘. 내가 다 띄엄띄엄 봐주면서 하니까 그런 거지. 근데 지운 녀석을 왜 또 안 보여? 또 어디 짱박혀서 잠자고 있나보지. 다 띄엄띄엄 다 띄엄 다 띄엄 다 띄엄 다 띄엄 다 띄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